네, 이번에 소개해드리겠다는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올림픽 화이트입니다. 이 친구는 색상이 아주아주 이쁘게 생긴 올림픽 화이트 색상이고요. 메이플렉의 기본 이슈 플래시죠. 이 친구는 연식이 2010년 초반 모델인데 특이하게도 이 당시에 50팬트 커스텀 샵 픽업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팬더 스탠다드 픽업보다는 아주 커스텀 샵 리슈나 이런 사운드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커스텀 샵 픽업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. 저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테디셀러 모델입니다.